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Abundantly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은 오는데 왜 오느냐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을 도적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더 넘어서서 죽이기 원하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더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싸움을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들을 너무나 쉽게 빼앗기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영적 싸움을 이김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오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 신앙의 자세는요 영적 레슬링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있다고 우리에게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마귀 사전 권세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번영, 성공,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교회를 마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둬도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샘물교회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들을 마귀 사전은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들이 공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귀신이 이렇게 사로잡은 거라사 광인의 모습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보건 8장 2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어떻죠? 먼저는 옷을 입지 않게 합니다 뭐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무덤 사이에서 혼자가 합니다 교제권을 끊어냅니다 관계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혼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이 지피면요 마치 머리채를 잡힌 사람처럼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 저리 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패배할 때 일어난 일이죠 각종 중독과 죄의 탐닉에 빠져서 우리가 하고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 마귀, 귀신의 공격은 어떻게 올까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절망을 심고 공포와 두려움을 심기도 합니다 질병과 상처로 우리를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략하는 마귀처럼 그렇게 간접적으로 공격해요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보는 것을 타락시키고 혼음하게 만들고 다위처럼 간음에 빠지게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귀신의 포제스 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목적을 흐리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돼 어떤 영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자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눠줄게요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육적으로도 깨어나시고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 일어나라 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적은 your enemy, the devil 너의 적, 원수, 마귀가 대적을 알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즉 우리가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눈을 정확히 뜨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적을 지금 몰라서 헷갈리고 있잖아요 주적이 미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주적은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 지금 저 위에 있는데 이제는 북한의 남침이라고도 안 하고 남한의 북침이라고 하질 않나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적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욕에 대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항상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공격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전진과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겁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의 스크루테이브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최고의 연출가이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폭주하고 그 사람이 정말 넘어질 수 있는 약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출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99가지가 있는데 내 눈에 딱 보이는 그 한 가지의 연출에 넘어져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나는 것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내 적이 누구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고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같은 덫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적을 알았으면 이 적이 사람이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데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은 당연하게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지 몰라요 싸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슨 일이 터졌는데도 제가 보면 영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당연하게 포기해요 제가 보면 영적인 질병일 수 있어요 거기서 비롯된 질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약부터 먹어요 당연하게 이건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하고 내가 가져가려고 해요 마치 우리 6.25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미군이 지나가다가 짐을 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서 태워주면 여전히 머리에 바구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내려놔요 그러면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다 포함된 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됐는데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대적하면 저들이 물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소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전도사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도는 물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당연히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할 수 있는 저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울 때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대와 싸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그 갑주가 무엇이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 하나하나 소개할 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싸우라 로마 병정은 허리띠를 띕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벨트 같은 것이 아니라 급소를 가리는 쇠사슬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벨트입니다 그 벨트의 구멍에는 단검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의 첫 번째 목적은 남성의 급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급소를 누가 찌르죠?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무기는 무엇이죠? 비진리,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여우와 증인이 와요 그런데 와서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눈에 불을 밝히고 막 대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안 와야 될 텐데 제가 집에 없을 때 저희 집에 왔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프리처, 자기들 도를 전하려고 해서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냐 하고 갔대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이단들은 더 되돌아요 뭐죠? 말씀을 살짝 꼬아서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정리해서 외운 말씀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비진리로, 거짓말로 말씀을 사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의의 가슴판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의의 가슴판 가슴에는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게 뭐죠? 예수님의 righteousness, 의 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 전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죄가 많아서요 여러분, 교회 다닌 게 다 쓸모없잖아요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다닌 이유를 몰라요 구원받는 원리를 몰라요 내가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물어봐요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 네,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저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말씀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도 지옥 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 선을 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 생활을 해도 심장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뭐죠?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갑없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항상 배운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진 게 아니에요 칭의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 의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브레스트 플레이트 우리 심장과 같은 것을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붙이고 그러면 마귀가 가서 공격해 너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가면 너 교회를 왜 가냐?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오늘도 부족하다 나는 오늘도 목사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나를 위해 흘려졌고 예수님의 그 중보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자녀다 주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하러 했어요 전장하러 나갔는데 슬리퍼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톤을 달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선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자가 당신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 어느 구간을 가는데 제 신발에 운동화에 모래 하나를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여러분 발이 불편할 때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발과 같은 것을 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중에서도 평화의 복음의 신발로 우리 마음을 잘 무장해야 된다 그럼 이길 수 있다 더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뭐라고 그랬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싸움에서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적진을 흩어버리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구원을 마기사단이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믿음의 방패는 전신 방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죽이 덮여 있고 거기에 물을 적셔서 상대편이 불화살을 쏘면 그 방패에서 다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전신 방패이기 때문에 그것만 막고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의 방패를 갖는데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자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이뤄졌죠? 믿음은 하나님의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다 예 그래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손방패를 시작한 방패가 어떻게 전신 방패가 되느냐 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해보고 한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 하고 한 말씀을 듣고 결단해 보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씨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 전신 방패가 되고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병사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까지는요 교회를 아무리 다녔으면 뭐합니까 작은 거 하나의 시험도 너무나 작은 거 하나의 시험도로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걸 이겨보세요 믿음으로 말면 말씀으로 말면 아마 이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내가 믿음 지켰구나 그러면요 믿음의 탐력이 오고 다시는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죠 마귀가요 이거 하나 툭 건드려면 이 사람은 이것만 건드리면 넘어져요 같은 문제예요 교회를 여부를 열 번 바꿔보세요 똑같은 문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라나서 거기에 대해서 커버를 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방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괴롭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쏴봐도 이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꽉 무장하고 있으면요 시험에 들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 영화, 기쁨 누리는 게 신앙이라고 하면요 그게 안 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기도했는데 안 돼? 왜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와?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너무 쉽게 갖고 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은 무엇이죠?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재림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 최종 목표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암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봉사했는데 눈길 주지 않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상급은 하늘에 쌓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러 했어요 성령의 검 계속 방어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유일한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했는데 내 발을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붙들이라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럼 말씀에 있잖아 너 붙들 거야 여러분 말씀인데 전후, 맥락, 문맥 다 떼고 말씀만 갖다가 사용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후, 문맥 모든 것의 완벽한 말씀을 또다시 사용하셔서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완벽한 말씀의 검으로 마귀 사단의 잘못 인용한 말씀을 때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쳐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가 물러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후, 맥락,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날선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사망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 집 앞에 한 명씩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누구죠? 원수, 마귀, 귀신, 권세가 우리 가문을 지키고 있고 내 영혼을 꽉 사로잡아 있고 우리를 문, 문을 다 영혼의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선물이 없는 사람들처럼 낙망하고 쓰러지고 작은 공격에도 넘어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치유와 회복이 약속돼 있는데 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왜 쓰러지느냐 오늘 여러분께 추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귀신이 오면 어떻게 됐죠? 죄를 분별하지 뭐 눈이 감겨버려요 그리고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반대가 되었어요 누가 보금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 말씀이 준비될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눌린 자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싸우겠다고 작정만 하면 우리는 이길 싸움에 이미 투입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유일하게 세상 어느 단체도 아닌 교회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싸우면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하는 순간 한쪽은 반드시 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내가 아니라 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어 이런 신앙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하도 지느라고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서울대 야구부가 그랬대잖아요 뭐 그냥 1승에 몇십 해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예 참 수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계속 안타 얻어맞고 홈런 얻어맞고 간신히 3명 잡아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삼진아웃 땅에서 여러분 지는 삶은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이기는 삶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축구를 잘하면 뭐예요? 수비를 잘하면 뭐예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겨보면 골을 넣어보면 축구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이클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사이먼 집사님? 네 황원상 집사님 네 이기는 신앙생활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응답을 얻고 이기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